여러분 반갑습니다. 천만입니다. 오늘 하루도 재미있는 하루가 되고 있겠죠. 지금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. 일단 코스피가 0.84% 상승 중에 있고 좀 흐름이 좋아요. 3100 돌파했습니다. 결국 3100을 돌파해가지고 지금 슈팅 중 3113.37 그리고 코스닥도 0.35% 상승을 해가지고 969.16의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. 다들 더 재미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현재 2% 이상 올랐다는 거죠. 2% 급등을 했습니다. 이상 급등을 해가지고 현재 8만4천8백원 정도. 잘하면 8만5천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얘기를 했죠. 삼성전자 팔지 말라고. 근데 간혹 제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고 괜히 뭐 어그로 끈다니 뭐 그렇게 안좋게 파는 분들도 있던데. 뭐 제가 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꼭 여러분들을 뭐 그게 뭐 속일라는 게 아니라 천만의 느낌이에요. 천만의 감각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제목을 단 건데 혹시 뭐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슈팅하면 좋은 거고 만약에 떨어진다 한들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지. 뭐 그거 가지고 뭐 죽자 살자로 막 덤벼드는 사람들 간혹 있더라고요. 참 어이가 없는데 보면은 원래 그렇습니다. 주식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절대적으로 듣고 참고만 하시고 아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. 나도 이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만의 그 기준과 철학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겠다. 뭐 그런 생각 정도?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참고용으로 하라는 겁니까? 뭐 천만이 신이에요. 무슨 천만전자도 일개의 그냥 인간이고 사람이면 그냥 주식 투자자인데 아 저분도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현재 보니까 7만 4천 4백원 정도 올랐어요. 한 9백원 정도 올랐는데 이제 조금씩 자기의 자리를 조금씩 찾아가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. 이제 4월달 되면은 왠지 좀 좋은 이야기들이 들을 것 같아요. 다음 주면은 화요일 정도면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. 실적 발표에서 그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 하면은 또 슈팅합니다. 그때는 내가 볼 때 정신 못 차리게 또 이제 살짝 더 올라갈 거예요. 올라가면은 또 그때 와 진짜 왜 그때 내가 왜 못 샀을까? 뭐 뭐 할걸? 여러분들 껄무새가 되면 아닙니다. 껄무새. 제가 이런 새벽에 얘기했죠. 뭐 뭐 할걸 말걸 뺄걸 살걸 그런 우리의 껄껄껄 껄무새가 되면 안됩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당당하게 사서 모읍시다. 삼성전자가 모으는 거지 뭐 파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도 돈이 없어서 총알이 없어서 좀 못 사고 있어요. 다 소비 돼서 소진됐어요. 이제 먹고 살 돈 밖에 없습니다. 이제 좀 있으면 또 사야 하는데 일단은 또 파란불이 들어오기 전에 또 오면은 또 어느 정도 비축을 했다가 또 총알 소진을 해야겠죠. 하여튼 지금은 약간의 상승세 흐름이니까 여러분들 좀 관망하실 분들은 관망하시고 지켜볼 분 지켜보세요. 여유가 있다면은 뭐 여러분들 조금씩 뭐 소량으로 분할 매수해도 나쁘진 않고요. 일단 흐름이 그렇습니다. 지금 현재는 코스피하고 모든 흐름들이 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현재 코스피 다시 또 보니까 0.79% 정도 3,111 코스닥은 0.32% 상승한 968.87입니다. 이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중국 시장이 이제 나중에 한번 개장되면은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미있는 모습이 연출될 거 있고 일본이 좀 많이 올랐어요. 일본이 10.35% 오른 29,784입니다. 일본 지수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좀씩 빨간불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본인도 약간씩 이제 빨간불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빨간불이 확 도배가 돼야지 여러분들 기분도 이제 막 달아오르겠죠.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요. 자분하게 관망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. 너무 또 불타기하는 것도 좀 위험스러울 수도 있으니까. 근데 될 수 있으면 팔지는 마세요. 또 며칠 전에 팔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좀 약간 좀 짜증날 겁니다. 갑자기 올라와 버리니까.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팔지 말고 항상 모으자. 모아서 수량을 모아서 천주, 이천주 만들자.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다 같이 힘내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성투합시다. 하여튼 다 같이 힘내 보시고 여러분들은 같아요. 하여튼 다 같이 힘내 보시고 여러분들은 직전으로 zakèsYo의 glancing 사용하시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